여자아이들의 성장과정은 매우 특별하죠. 본능적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움에 민감하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끈질긴 설득과 고도의 협상을 통해 저기 너 안 상태 좋아해? 아니 그럼 내가 상태 짱 해도 돼? 그래 반드시 손에 넣고 만져 세월이 흘러 모두의 가슴이 장밋빛 꿈으로 가득할 무렵 마침내 마법같은 첫사랑이 찾아옵니다 난 어른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멋진 패션 모델이 될 거다 디자이너들이 제일 사랑하는 모델을 뮤즈라고 하거든? 그 오빠 어쩜 내 뮤즈일지도 몰라 라벤더 향기 가득한 첫사랑의 비밀일기 뿌티뿌티뮤즈